자 오늘 시구는 요즘은 시구자의 그 면면을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. 2012년 지난해 미스코리아 진 김유빈씨의 시구인데요. 선도 하지 못하는 시구가 바로 프로야구 개막 시구인데요. 자 김유빈씨의 또 시구는 어떻게 되는지 보통은 아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던데요. 조금 앞쪽으로 왔습니다. 마운드에서 조금 앞으로 왔고 꼭 두번째 사인의 두개의 의미를 잘 모를거에요. 그냥 많이 본거죠. 일단은 좋은 유인구였습니다. 김유빈씨의 시구가 있었습니다. 어쨌든 어제 개막절을 맞아서 49장만 조금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시구장 모두 만원 관중이었습니다. 어제 만원 관중이 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 다시 좀 잊죠. 그렇죠. 더 Pon쿠의 시구를 넘고 기록했고요. 진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저는 정말 좋은가가 있었습니다. 정말 좋은데요. 정말 좋은데요. 그렇죠.